K-POP K-POP 전략한 창사는 쇼옹의 노래입니다 개인전의 소스가 저 6명이 시키는 이런 결실 하나라고 합니다 야, 롯데타워 위에서 퍼미션 투 센스 한번 쳐볼래? 오케이, 꼴찌가 한 명 될 거 같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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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라라 슈퍼모델! 맞아, 맞아 슈가! 자기 공룡 둘링 내가 저걸 샘플로 쓸까 생각했어, 앞에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 나의 귀여운 꼬비? 으, 아냐, 꼬비 와, 저거 볼 때 팀이 이렇게 두꺼운 걸로 봤잖아, 알아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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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점표 처리 캐치 유, 캐치 유, 캐치니! 하나, 둘, 셋, 도전! 나 혼자서 어쩐다라고 소리가 찰지, 나이!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되지? 정만이 되게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돼 깜짝 깜짝이야!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렛츠고! 할아버지! 이거 모르는 줄 알았잖아, 할머니가 앉아라, 앉아라, 앉아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그 남은 사랑이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매는 어떡해? 아니, 그건 꿈을 가야 믿을 수 없어 내 얼굴과 내 사랑이 있는 것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렛츠고! 혼자 있고 싶었어라면 출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단을 위해 렛츠고! 후! 나 버릇, 넌 다 그려가 공간이 쌓아라, 쌓아라, 쌓아라 어전까지 기다린 놀이다가 우릴 사랑을 지해 나 검정고구씨를 모르겠는데 헌호가 넘어가 렛츠고! 우자, 식당 이민! 하울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렛츠고! 신나셨던 추억의 검정고구씨 헤이! 검정고구씨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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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는 거야? 할머니가 앉아라, 맞지? 어디 도망가노?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잊지 못할 이야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나야 난 진짜 가사 1도 모르겠는데 진짜 어렵다 아나는 아버지 은은한 이야기 전다운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진으셨던 추억의 검정고구씨 순서한 이야기 안 나네 힌트 한 번 쓸까요? 자, 쓰자! 처음부터 다시 나온다, 순서 바꾸기 에이, 나 믿어요? 보라색 믿어요, 파란색 믿어요? 보라에 하자 다 순서 바꾸기 다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아미, 보 라 해 걸렸다, 이제 보라지, 보라 아,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 나 똥소이잖아 사실, 야, 정국아, 너가 나가라 그래, 네가 나가라 아니, 이미 뽑았어 야, 진짜 자리 바꾸기 하면 진짜 주걱으로 한 대 때리고 싶겠다 하실 거 안 하세요? 아냐, 안 돼, 안 해 아냐, 아냐 정국아, 다시 나가 네?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지민아, 하자 지민아, 그냥 하자 그래, 하자, 믿어 형, 형들, 진짜 나 뭐라 안 할 거야 아냐, 아냐, 하자, 그냥 뭐라 안 할게, 뭐라 안 할게 아냐, 아냐, 아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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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진짜 자리 바꾸기 아냐, 아냐, 괜찮아, 해봐 한국 다시 듣기 와... 지민아, 나 믿었다니까? 검정고무신 한 번 잘해 그래, 검정고무신 한 번 잘해 Let's get it, 검정고무신 내 거 좀 같이 들어줄까? 어, 내가 같이 들어줄게 같이 들어줄게 나 내 거 모르는데 야, 내 거 좀 외우지 너 검정고무신 막 볼까? 내가 외워볼게, 아무튼 검정고무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 그 꼬리 좀 싫어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청담내기, 검정고무신 이제는 또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워워워워 진영, 검정고무신 막 볼까? 아니야, 진영 고, 고, 고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청담내기 꿈같은 이야기 검정고무신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아니야, 지난 시절이야, 지난 시절 지난 시절이야 형, 허름하고 못생기네요? 어, 그런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 어렸을 적 시절 허름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아, 헐렁하고 오케이, 헐렁하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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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이거 약간 그 검정고무신 한 다음에 쩔어 춤추면 겁나 잘 봤다 오케이, 그럼 쩔어다, 바로 오케이, 그거 끝나면 쩔어한다 1, 2, 1, 2, 3, 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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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아니, 잡아 끌고 가는 게 웃겨 시절이 아닌가 보다 엄마, 아빠, 신턴 신턴 어릴 적 신턴 헐렁하고 자 다시 가자! 하나 둘 셋 도전! 뭐냐? 지난... 지난... 어디 갔어? 아니야! 와! 쟤만 통과하면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뭔데 왜 도전해? 진짜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어릴 적 신턴 헐렁함 엄마, 아빠, 어릴 적 신턴 헐렁함 어? 일단 맞아 어릴 적 신턴 어릴 적 신턴 어릴 적 신턴 아니야? 어릴 때 신턴 아니야? 엄마, 아빠 가, 가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턴 아 맞나? 이건가 보다 가가 있네 아빠가 어릴 적 신턴 렛츠고!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야 태형아 너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다 조심해라 태형아! 근데 우리 네 명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턴 아 아닌가?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턴 엄마, 엄마가 들어 아니야? 일단 맞아 아아 아빠, 돈 갑니다 도, 도, 도 엄마, 아빠가 어릴 적 도, 도 도, 도 도, 도 도밖에 없다 도밖에 없다 도 아니면 이제 없다 도 도 아니면 대신 받아줄게 도밖에 없다 잠시만 도밖에 없어 도 자 가자 야 나 하나도 모르는데 점수가 저기서 많이 까진다 형 힌트 한번 써요 하나 둘 셋 틀렸어! 자 낙규 논란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지는 섰던 추억의 검정 고문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친턴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고문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고문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무시 못할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생각해보면 무시 못할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하! 깡! 아 이거. 하! 깡! 아 이거. 하! 깡! 아 이거. 아 이거. 뭐하냐. 뭐하냐. 아니 얘 검정궁 씨를 못하냐. 바로 나와야지. 정답은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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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하이! 겨냥 검말씨를 하이! 겨냥 검말씨를 야 왔다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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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제는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호!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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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왕! 왕왕왕! 왔다 어떡하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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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오! 예! 와! 와! 오! 왜 이럴줄 몰라. 한글자도 몰라. 오 형거 한번 들어요. 힌트. 오!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않아도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답은 이야기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답은 이야기 정다운 얘기 모두가 아름다운 정다운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정경훈 아이가? 정다운 정다운 얘기 꿈같은 얘기 꿈같은 얘기 형이 형 한 단어 때리면 안 돼요 모두가 정다운 아름답고?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같은 얘기 다시 데려갈 사람 꿈같은 얘기 진짜 잘 쓰고 싶다 진짜 꿈으로 보내주고 싶다 저 형은 꼴등이 된 사람에게 항상 유력 후보라고 오케이 진 도전 오케이 도전 동영상 하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친해졌던 추억의 동영상 엄마 아빠로 엄마부터 나와야지 모두가 아름다운 엄마 아빠로 형 근데 틀려도 괜찮아 어려운 거야 다시 잘하면 되지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너 꼴등이 한 걸 확인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 가슴이야 지금 얘가 나를 꼴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나는 호비 형이 꼴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윤아 오케이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돼 방금 실수한 거 같아 그래서 자 멘봉 왔다 자 갑시다 아니야 아니야 형아 해봐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심던 헐렁하고 못생긴 건더기 심장 야 야 야 야 다 했는데 멘봉 하지마 갑시다 잠깐만 내 거 뭐였지?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아저씨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 아니 꿈 같은 얘기 형 아니야? 로그한테 얘기 꿈 같은 얘기 형 아니야? 로그한테 얘기 로그한테 얘기 깜짝깜짝 깜짝깜짝 렛츠고 렛츠고 명곡이긴 하다 와 엄마 아빠 또 어릴 적 심던 얼렁하고 못생긴 검정 고무신 헤이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오지 못할 이야기 정자운 얘기 꺼리는 고무신 헤이 렛츠고 이제는 지나보래 출렷 출렷 똥같은 이야기 아아 자 세발 넘어간다 사랑도 해도 사랑도 해도 워망도 해치마 고 워망도 해치마 고 야 내 거 뭐야? 워워워워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오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아 아닌가 보다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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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지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운망도 해치마 워망도 해치마 워워워 워워워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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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지만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지만 지난 시절 계속 까먹어요? 나 가사 진짜 못해요 지난 시절 형 래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아 오우 이거 했었나 보다 오지 아 그것도 가사로 쳐야? 오지 오 오 정고희가 정고희가 3분 전에 형 오는 신경 쓰지 말고 지난 시절 그래 박자가 진영 바로 들어갑니다 오우 오우 얘가 하지 말라고 오케이 I'm sorry I'm sorry for my fault 나 오늘도 거기를 숙여 윤기야 하지도 못했어 나 지금 윤기야 꿈같은 이야기 듣고 싶어 오우 사랑도 해고 엉망도 했지 말해 It's lit 오우 오우 신 준비 신 준비 오우 오우 신의 신의 자신은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답은 얘기 오우 동감은 얘기 오우 꿈같은 이야기 오우 꿈같은 이야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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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달방 노래에 맞는 도전 50곡입니다. 도전 50곡? 예전에 그 아침에 하던 도전 천국, 도전 천국, 도전 천국, 도전 천국. 아웃사이드 외톨이 하면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가사 있어도 힘들 텐데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오케이. 50개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를 때 연습 게임을 해보게. 연습 게임 44번 틀어주세요. 네. 44번. 메톨이 나오는 거 아니야? 우와, 뭐야? 가려줄 거야. 뭐야? 정화야. 매번 상처받고 집 발표도 never 나도 상처를 지배하도록 할 수 있어. 힘들어 놓고 싶은데 너 손은 너무 켜진 채. 제가 최근에 불렀어, 나랑. 상처를 치료해야지, 잘 한마디 형. 야, 정국이가 잘하는데. 잘하지. 렛츠 컬! 이제 해야 돼.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난 다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쥐고 살아가는 바보.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길이 막고. 평가와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395월 1년 내내. 평화하는 내 영혼을 주자. 길에 잠을 데스 페러.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면은 허리 끄네. 방금 가면 상실하고 기리리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너와 싸워. 그녀와 떠나가는 내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거 왜였다고? 만져만 비켜버리는 가는 같은 사람. 심장리 여러분도 최고 어떤 사람. 그리 일본이 초코 사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너무나 두려워. 매일매일 누구나 초권의 존재나. 외톨이 맘에 물을 닫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야 대박이다. 오케이 이런 가운데. 내가 나한테 이틀을 미쳤다. 와 근데 어떻게 이거 왜였어? 야 미쳤다. 다 못 외웠는데.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국에 골라. 자 43번. 바람겨. 아 또 오라. 아 또 어떻게 보려고 하는 거야. 아 남준아 가자. 갓나올. 봉인을 풀 때야 냈구만. 갓나올. 간다. 부릅니다. 바람 불어와 고마워 어 간드러져. 간드러져. 어 간드러져. 바람이 불어온다 진짜.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간절하다. 고요한 떨림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야, 귀 발음 좋다. 애하 애하 내 애하 내 숨 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쳐 지날 때 그 곳을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자, 갑니다. 우리의 늦은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되네 그 영원한 약속되네 그 영원한 약속되네 그 영원한 약속되네 나 주워감자면 어, 깜짝이야 우는 거 아니야? 깜짝이야 감정, 감정. 우리의 너 우리의 이 너 애교 말 질 게 없 야, 스피커가 못 불어야되는데 내 소리 보자 와, 이건 감정이 진짜 감정이 미쳤습니다 이건 남진 기억이다 야, 듣고 울었다 이렇게 세워? 정광, 정광 감정이... 감정이 진짜 짧은데? 남진아, 번호 골라주세요, 번호 자, 바로 가겠습니다 30번 복싱을 써버렸어 인사이버 태형아에서 본 겁쟁이? 나는 겁쟁이 입니다 겁쟁이 입니다 아, 나 이 노래 좋아하지 아, 잠시만 처음에 오지 갑자기 문득 명곡이죠 아, 이거구나 미안합니다 아직 우리 시절을 지배했던 우리 정석의 정석의 사랑합니다 저 노래 하나면 사실 어, 제가 아, 학교의 기장이 될 수 있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영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세상을 더 헤매어 봐도 눈을 더 크게 두고 찾아도 당신은 단 하나란 걸 알아서 당신은 단 하나란 걸 알아서 내가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날 울리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짜진 이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 있는 형, 이거 해 응응 나는 겁쟁이랍니다 괜찮 아, 이거 봐네 진짜 겁쟁이였습니다 겁쟁, 겁쟁 넘겼다 오케이 오케이 저 27반 하겠습니다 취승진다 취승진다 이게 뭐야? 노래 진짜 누가 성공했네 그래? 취승진아, 뭐 노래야? 나 몰라, 이 노래 나도 몰라 이거 그거 아니야? 뭐지? 전람회 전람회 이 노래 진짜 많이 몰랐는데 이제는 뭔데? 이제 들으면 알 거야 들으면 알 거야 아, 나 알아 역시 이해했는 질도 아 취했는지도 몰라 쉴 수 있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까마득히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하지는 마 하지만 꼭 오늘 밤엔 오, 가사 안 보고 부릅니다 아, 아팠어 그냥 가만히 들지마 가만히 들지마 가만히 들지마 가만히 들지마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 기대하는 말이라 생각이든마 언제나 언제나 내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우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 이렇게 널 사랑해 이렇게 널 사랑해 이렇게 널 사랑해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추운스럽고 몸이 더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보면 вхо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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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oh 다시 Eddy 또 altung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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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 2번 하겠습니다 2번 No.2 네 야세호 좋아하시는 분? 이거 진이지 진형 좋아하지 않아? 진형 가자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래들만 나와 이거 다 알잖아 최근에 진형이 굉장히 꽂혀있는 노래방 신발 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나도 이거 진짜 많이 불렀는데 이럴 때 미뤄 아무 말 못 해도 오케이 형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아 형한테 죄송하네요 벌써니까 벌써니까 형은 화가 많다고 합니다 야세호와 그렇지 형 감정이 없어요 감정 안 올라가는데? 감정 아침이라는데 아침이라는데 지금 한 줄기 햇살의 몸농이다 그렇게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이리 와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그리운 마음만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그리운 마음만 이렇게 남아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그리운 마음만 이건 클라이벤 스칼이 들어야 돼 안다네 괜찮을 마 이거는 클라이벤 스칼이 들어야 돼 아 목이 나가서 안 올라가는데? 아 아쉽다 아 땡 땡 욱소리가 너무 작았어 어쩔 수 없어 안 돼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지민이 형이 좋아하는 13번 어? 와 저수한 템밀 야 윤기 형 한번 불러줘요 저수한 템밀 자 제가 윤기 형 너 높지 않냐 이거? 윤기 형 부르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싱 땡땡땡땡땡 저수한 템밀이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 수에 속아 우는 남자들 백빛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여기 내 밥 다가 봐 날 가질 수도 있잖아 너 어느 낮은 밤 혼자 일어서 곧 춤추는 사람들 그 속에 그녀만 너 그 속에 그녀만 너 왠지 끌리는 날 갖고 싶어 저 거쳐 리뷰 그 10분 안에 지루었던 순간이 야 이거 명곡이었어 오늘 순간 달라 오래된 여인 그게 아니란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은 넌 내게 덕고 넌 넌 넌 넌 넌 지금 거울을 보며 붉은색 윙수 화장을 덮치라고 베이비 높은 구도에 아마 하고 있을걸 변해 딸라 그녀와 나 그녀와 넌 정말 긴 10분이었어요 진짜 안쓰럽다 진영이 뭐 윤기야 다행이다 자 38장 가자 반대로 해가지고 38만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지민이나 호비가 보여줘 어? 오케이 강남스타일 최영 아 최영 강노래 나왔다 최영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아 세영 강남스타일 호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을 열기를 하는 평균하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 확정 있는 여자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건 사나이 커피 10km 전에 원샷 됐는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던져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해 그래 바로 너 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해 그래 바로 너 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아하 와우 어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어 어 오빠 강남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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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빵 강남스타일 어 에이 섹시 레이더 오 오 오 오빠가 강남 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더 오 오 오 오빠가 강남 스타일 오 오 예 오빠는 강남 스타일 똑똑 ! 뭐지 approximately 하나? 자, 50번이요, 50번. 내가 아는 노래다 하면 나같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팀. 와, 이 노래 진짜 명곡. 갑니다. 근데 뭐지? 처음에 뭐더라? 멜로디가?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저 때는 참 뭐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 I love you 포지션 뭐. 근데 요즘 저런 방송 잘 없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알아요, 나는 아니란 걸 전정구 일길 줄 만큼 보잘 것 없단 걸 전정구 가자!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이야, 달콤하다. 그래! 그댈 사랑하 아이씨, 점수 안 나왔어. 실패. 이거는 우리가 맥이죠. 이거 89점이에요. 나이스!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도 잘 불렀으니까 93점 어때요? 91점으로 하자. 91점? 91점. 91점. 91점 받으면 어디야? 오, 오케이. 골라. 세븐. 세븐은 우리 노래 나왔냐? 지민아 너 해야 돼. 오네, 아는 노래 나왔네. 아는 노래 나왔네. 최윤과 아니야? 아, 스무-라이크 버터! 스무-라이크 버터! 야, 여기 버터 나온다고? 스무-라이크 버터. 스무-라이크 버터. 세븐! 세븐! Let's break it down! Oh, when I look at the mirror I'll meet you how they do I got the superstar Wee-wee-wee-wee-wee-wee-wee-wee And sidestep right left to my beat Let's go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No, that I got the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ing stream Side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bro! No! What is the point of the point of the beat? BTS' song 86! Yeah, I got the beat of the beat Let's go, take a look I'll do it at 11. 11 11 1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for the song I'm sorry for the song You're lucky to be the one that you're lucky 다행이라도 있지 않을까? 한 번 요리 됐다, 이거. 오랜만이다. 술을 권하기 싫어, 이거. 친구야. 아 진짜. 소개해줬다, 야. 건강하자, 항상. 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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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모기 좋다. 이게 잘 되는 거 모기 좋고. 어째 밥은 또 먹자. 먹어, 이거. 뭔데, 누구? 먹어.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하는데 전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에 왜 그리로 나서고 인생이 써서 술이 잔 거야 멀기만 안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이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 마저 떠나면 빛을 거릴내라 안길 곳은 어디에 빛을 거릴내라 친구야, 좋았다. 친구야. 오줍이야. 많이 계신 거 아니야. 야! 야! 너 왜 부르면 부를 수 없어, 이거? 마이크가 분지 아니야, 이거? 빨리 꺼. 빨리 꺼. 야, 너 왜 부르면 부를수록 손해냐? 자, 역대 최종점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최고의 분위기였다. 8번, 8번. 틀겠습니다. 옛날 거네. 와! 이건 솔직히 다 같이 부르다. 그래, 이건 다 같이 불러야 돼.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근데 이거 진짜 잘 불러야 돼. 이건 모두에게 적용된다. 아니, 그럼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원래 노래방 떼창이라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네 잔말을 달리며 에이! 소그름 같은 해가 더 있고 사막에 내 낙차 많이 가는 길 모수한 사람 사람, 사람! 내 길이 되어 내 길이 되어 여워줄 거야 날개나 보니 손에 익은 기타 유어 멜로디 나만 떠날래 유어 멜로디 차단 떠날래 여워 машине 오 예 아 나는 사람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좋아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정작 빨리 불러와, 점점 깨! 어우, 나 목이 너무 아파. 나 목이 너무 아파. 역시 다 같이 모여야 돼. 오케이. 2등. 2등 면제. 아, 궁금하다. 2등. 노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걸. 팬미닛은 솔직히 등 떠밀려서 나간 거거든? 내 사랑 내 곁에는 저렇게나는 줄 몰랐다. 1등 면제. 1등 면제. 1등 면제. 1등 면제. 1등 면제. 1등 면제. 자, 같이 이 벌칙을 정리해보면 같이 그 월드타워 가가지고 다리를 건너면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저 제일 재밌는 거 생각났어요. 이거 아직 돌아가죠? 네. 윤기 형이 나가서 같이 벌칙할 때랑 이거 내리죠.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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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형 제외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그냥 좀 자신해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사람 없어? 아, 높은데 싫어. 아, 없어? 아, 지금 다들 시선을 회피하고 말수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오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태형 씨부터. 제가 그 고소공포증을 못 이겨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못 이겨냈습니다. 일단 아까 발언을 정말 죄송하다는... 발언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헴. 정답은 얘기. 정답은 얘기. 정답은 얘기. 꿈 같은 얘기. 한 대만 때리면 안 돼요, 진짜? 네. 에헴. 사실 이제... 텐미닛 때 점플링을 많이 쳤거든요, 제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윤기 형이랑 운동하는 게 참 즐겁거든요. 네. 그런데... 루트탑 같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한 말은... 아니. 오케이라는 뜻인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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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하면 무서워요. 높은 데 별로 안전한 거 알지? 아, 솔직하시네. 솔직하시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냥 윤기랑 여기 앉아서 다들 노는데 두런두런떨 떠돌면서 그냥 뭐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네. 게임하면서... 네. 하지만 지금 눈은 못 마주치겠네요. 지금 가장 무서운 시선이에요, 윤기 형이. 자, 이제 뒤로 봐주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희 다 그냥 눈 감고 있을까요? 눈 감고 있어. 네. 정하셨습니까? 글을 정했습니다. 오케. 네. 떨리네요. 네.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이야. 네. 이런 선택.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누구일까요? 과연? 네. 자, 골랐습니다. 결정이 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내 사랑 그대 나의 사랑 그대 나의 사랑 그대 나의 사랑 그대 청각빛을 갖는다고. 나는 내 미래를 봤어. 아, 진짜? 이렇게 된 걸 재밌게 하고 보겠습니다. 아, 오늘 어떤 반응을 보는 팬분들도 재밌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높이 올라가서 2000년대.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대 때 2000년대 때 2000년대 때 2000년대 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우리 태형 씨. 2000년대 달려라 방탄으로 언젠간 한번 기원을 하면서 달려가 볼까요? 달려라! 방탄! 2000년대 달려가 볼까요? 전 사고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 좀 봅시다. 드디어 제가 여기 전망대에 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와보네요. 아, 그거야 죽겠네 아, 끝이 아니구나 아이고 아, 이제 할 시간이 있는데요, 형 갑자기 생겼어요 심지어 이거, 이 장비도 이거 막 스카이다이빙 하고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올라가 볼 텐데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저기 위에 보이시는 저기 위에 스카이 브릿지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셨는데 정말요 아따, 형님 현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형님 아, 그래? 아, 나는 오히려 캠핑하면 없네 아, 그래요? 그냥 꿈꾸는 느낌인데? 슬슬 현실도 다가오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재미있는 채용을 해보실 텐데 아이고, 너무 재밌겠다 흔들고 이런 거 아니야? 아, 설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두 분 신뢰도가 상당히 높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어깨 위에서 하필 앞이 나냐? 우리 뒤에 분은 눈을 감고 가실 건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 웃을 것 같아 형, 제가 설명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네, 구멍이 있어요 구멍? 네, 제가 스페이스를 누를게요 스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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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조금 더 오세요, 형 자, 여기 스페이스 있어요, 형 밑에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에요 자, 스페이스 천천히 가세요 앞서 가지 마 형, 스페이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네, 몇 개 더 있어요, 사실 일단, 일단,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오케이, 그게 좋아요, 좋아요 발을 크게, 크게 쓰면 돼요 여기 다시 쉬어가고 네, 됐어요, 왔어요? 오케이, 건너요, 왼발도 건너요, 오케이 마지막 스페이스 마지막, 오케이 건너요, 건너요, 건너요 오케이 오케이,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눈 뜨셔도 돼요 아, 여기 올라오셨어요 우와 뭔가 이게 되게, 되게 심시티 같아 너무 좋다 아니, 뭔가 되게, 나 현실은 없는데 올라오시나 너무 수고 많았으니까 여기 잠깐 자리에 앉아 서울 구경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나 앉으셔서 어쩌면 나 이런 거 잘할지도 잘하는 거일지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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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보는 거 같아 게임 보는 거 같아 우와, 진짜 나는 오히려 우리부터 빌딩 있지 여의도 빌딩 그게 훨씬 더 컸어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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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아서 현실감이 없네 여기 꼭대기니까 여기 한 500, 한 2, 30m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여기가 541m 지점이고요 우와 근데 너무 좋다, 여기서 진짜 남산타화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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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높이에서 본 적이 있던가 남산타화를 이렇게 이렇게 내 눈높이에서 본 적이 있던가 저희 그러면 이제 간단한 액티비티 활동을 해볼 건데요 팔벌레 도피 뛰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팔벌레 도피 뛰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아,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팔벌레 도피 뛰기를 한다고? 팔벌레 도피 뛰기 아, 몸 풀어야지 몸 풀어야지 우리 팔벌레 도피 뛰기 10번 정도 해볼 거예요 그럼요 저희 궁료린 마지막 고가 있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10번 마지막 고 없이 10번 마지막 고 없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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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런 다시 하는 걸 기대하셨다면 정말 노림수가 뻔하네요 아, 근데 근데 솔직히 솔직히 좀 소심하게 되긴 하네요 팔벌레 도피가 팔벌레 도피가 좀 빡세기는 안 된다 제가 하나 쓰면 큰 소리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해볼게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먼저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아, 뭐야 역시 우리 윤기 형 혹시 두 분 여기 높은 곳 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희, 저희 아, 있죠, 있죠 그 챌린지 1 Round 3 5 6 7 4 3 names 실제, 해요 나만 담아, residential 담아, del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